안녕하십니까 그린이츠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드릴수리를 의뢰해 오셨습니다 배터리가 안되서 배터리 부분을 뜯다가 한개는 파손되고 파손 안된 배터리 한개를 보내 왔습니다 한번 내용물을 보시겠습니다 내용물은 충전기 배터리 드릴 개량 겁니다 dd 1442p 14.4v 드릴 드라이버 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보통은 깜빡깜빡 깜빡 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폼파 이런식으로 다가 표현하지 않고 깜빡 깜빡 이러는데요 뭔가가 이상이 있는데 화저리를 아예 리튬이온으로 튜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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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리빌드가 끝났습니다 기아부의 그리스를 좀 점검해 가지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리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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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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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